도깨비, 도깨비는 우리를 어떻게 잡아요? 발을? 땅속에서 손만 쏙 빼가지고 발목을 딱 잡아서 넘어뜨려요. 도깨비는 센거에요? 도깨비는 힘은 안센데 재주가 많아. 장난 도깨비에요, 그거? 장난 도깨비에요? 음, 나 도깨비죠. 다마가니 도깨비는 별로 났어요. 나 도깨비는 장난만 쳐요. 도깨비? 낮에, 낮에 돌아다니는 도깨비에요. 음, 좋네. 음, 좋네. 저녁에 있는 나무요? 도깨비 나무는 말하는 나무예요. 밤에 말하는 나무. 도깨비 나무? 음. 속 속에 있는 나무가 다 마르래요? 다는 아니에요. 저 무슨 나무들만 말해요? 어, 도깨비 나무. 도깨비 나무? 도깨비 나무? 도깨비 나무 어디서 사요? 음, 도깨비 나무. 나무를 이렇게 쳐가지고 소리가 도깨비 나무 같은 나무가 있어요. 얘야? 얘 아니에요. 어디야? 어디 어디 있어? 음, 찾아보는 가는 거에요. 얼굴에 발라줬잖아. 맞아요. 이거 얼굴에 발라줬어요. 음, 그게 아닌 거 같은데? 도깨비 나무. 우리 땅에다 놓으세요. 얘보다는 좀. 그쪽으로 알고 쳤죠? 아니요. 이 앞. 선생님 잡았어요. 오, 잘했어. 모기 잡았어? 네. 모기 잡았어요. 대장 잘했어요. 한겸이도 꺼내서 먹어요. 나 두 개밖에 없어요. 음, 친구들 거 먹어도 돼. 네. 이건 먹을 거 돼. 먹어도 돼. 여기 잘 써. 손을 만드는 거. 여기다. 이거?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그러면 조금 산에다 놔두세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 이거. 그거? 흙이에요. 흙. 예?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없어 이성이가 찾아보세요 리자치 물질 밤이야 밤 선생님 서원 서원 서원이 거기 뭐하는거야 이석이 다 심었어요? 다 심었어? 지영이 찾았어? 빨리 지영이 찾아야 돼 안그러면 복팔다